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도 묵상활동한 은혜 나누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외사랑입니다. 오늘 성경본문의 배경은 호세아 10장입니다. 호세아 10장 13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신고 극류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왁께서 이마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남방유다가 멸망할 때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함께했던 것처럼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같이 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자입니다. 남방유다에게는 독신으로 홀로 고독과 눈물로 삶을 살아야 했던 에레미야가 있었다면 북방 이스라엘에게는 엄탕한 여인과 결혼하여 불행한 결혼생활을 해야 했던 호세아가 있었습니다. 결국 에레미야가 멸망해가는 유다를 바라보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호세아도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쓰라린 가슴을 끌어안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두 선지자는 닮은 꼴입니다. 짝사랑과 외사랑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둘 다 모두 혼자만의 사랑이란 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짝사랑은 상대방이 알지 못한 채 자기 혼자 애태우며 사랑하는 것이라면 외사랑은 자기가 고백을 했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눈치를 챘든지 간에 상대방이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둘 사이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통행적인 사랑을 외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기보다는 외사랑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외사랑을 하고 있음을 하소연하셨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음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은 선자를 통하여 수도 없이 제시되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외사랑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외사랑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버리고 타인을 사랑한 아내 고메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호세아가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간 고메를 사랑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함으로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호세아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며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행엄한 아내를 외사랑하고 하나님은 우상순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절교하셨습니다. 호세 6장 4절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설득해 회객해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였지만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음을 아시고 슬픔 가운데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노력을 더해야 내 사랑을 받아줄 것인지를 묻는 하나님의 외사랑의 절교입니다. 안개처럼 시 없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 때문에 신앙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탄하고 절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적 부흥과 종교 계획을 하라고 탄원하고 계십니다. 호세와 10장 13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극류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가 의를 씨앗으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극류를 수확물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악의 마음밭인 묵은 땅을 기경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빛처럼 쏟아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호세와는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을 향한 의를 심으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의 극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엄한 아내를 매사랑한 애통의 선지자 호세아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매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아침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쉽게 변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외사랑 때문에 절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쉽게 변하는 아침 안개 같은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신앙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